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라고요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요 도와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한 게 아니라 백악관에 했대요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미국인인가 봐 미국인 지금 백악관 바빠요 트럼프 바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78만 명 넘었고요 하루에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병원이 가득 차가지고요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미국산 유가도 폭락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아이고 바쁜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삽질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70년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박정희 시대를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순수막 방송 안진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 사랑해야죠 그런데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봐야죠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김성훈 기자 우리의 고정 김성훈 기자를 모시고 싶은데 짝이 도망갔네 황병국 감독이 그래서 다른 짝을 모셔왔습니다 매주 짝이 정해질 때만 우리 김성훈 기자는 저희 아밤주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반갑습니다 김성훈입니다 그리고 김성훈 기자와 함께 온 손님 첫 번째 손님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 마양화 마약왕 그리고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오자고 아밤주에 나오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김성훈 기자가 그때 한 9시쯤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술을 먹고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때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요리도 하세요 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요리를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날 또 요리가 잘 됐어요 아 기분 좋았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아밤주 칭찬도 받고 네 제가 그때 그걸 계산을 하고 섭외 전화를 드린 거죠 김성훈 기자 그래서 이제 이 코너 어떻게 진행하려고 한 계획입니까 아니 그 계획을 가지고 와도 지금까지 주진우입니다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뭔가 빅 이벤트가 터졌어요 아베가 사고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빅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영화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영화적인 우연 같은 건데 오늘 또 아침에 뭔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김정은 네네 사망설 네 그래서 뭔가 오늘 준비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짝꿍 손잡고 그냥 편하게 오세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주디 앞에서 목소리 떨리는 김성훈 기자님 오셨습니다 한명식님은 내 부장도 힘든데 남산의 부장들 아 보겠어요 에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감독님 저는 내부자들 정말 잘 봤습니다 내부자들이 나왔을 때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다 그 얘기했고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침묵이었습니다 혹시 영화를 거기에 조국일보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일보와 주필과 편집국장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조국일보의 주필과 편집국장이 얘기를 하다가 일본말로 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본 겁니까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내부자들이 또 오래됐긴 했고 제가 찍은 영화도 지나가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일본말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이죠 감독님 왜 그러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감독님 특이한 캐릭터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일본어 대사가 혹시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백성은 국민은 궤대집니다 그게 일본말은 아닌데 일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일 텐데 감독님 어떻게 해요 내부자들 제 인생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감독님이 원래 작품이 끝날 때마다 작품을 정리하고 다음 작품 준비하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빠져나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제 영화는 절대 볼 일이 없고요 전 내부자들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여태까지 그리고 만들어놓고 와 나 괜찮았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남들이 해주는 얘기지 그리고 남의 영화도 안 봐요 한동안은 아 네 남의 영화는 왜 안 봐요 그냥 좀 영화를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못 봤던 좋은 작품들은 나중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몰아서 보죠 생각을 좀 비우고 싶다 나를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나요? 주로 이제 뭐 사람들도 잘 안 만나요 사실은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런 기간이시래요 네 주로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술 먹고 밥 먹고 요리하고 네 그리고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렇게 시각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식인 요리하는 지식인 아니 뭐 지식인은 아닌데 자 우민호 감독님이십니다 아 근데 뭐 친구도 별로 없어서 만날 사람도 없어서 이주희님 감독님 나오신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좀 이따가요 네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내부자들 얘기를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4120님 이렇게 질문인데 내부자들의 주필은 진짜 조선일보 주필 그분과 동일인인가요? 이건 뭐 영화적 얘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저기 시나리오 쓴 적도 없고 만들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 시대에 어떤 그 언론에 있는 어떤 상징성으로 이렇게 조금씩 좀 참고를 했을 뿐이지 꼭 어떤 특정 인물을 두고 하진 않았죠 작가의 상상력 감독의 상상력이 어떨 때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옛날 기자 선배들은 술 먹다가 일본말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본 특파원 갔다 온 사람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더버기님 질문입니다 내부자들 원작은 윤태우 작가님이 작품이죠 네 윤태우 작가님한테 영화 제작할 때 의견을 들으셨나요? 별 들은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원작지 않은데 별로 안 들어요 아 네 뭐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안 만나요 아 그래요? 네 특이하네 왜 그래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안 물어봐요 아 네 왜냐하면 원작이 있는 거는 물론 좋은 자양분이 있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영화를 찍는 거는 근데 저 나름의 생각은 조금 주저넘을 수도 있는데 좀 원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으로? 네 창의력으로?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윤태우 작가님한테 물어봤는데 작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많이 다르죠 네네네 작품이죠 원작은 거의 원작은 결말이 없어요 완성이 안 돼가지고 미완성 작품이라서 네 이거 있습니다 이친사사님 내부자들 인생의 명대사 나오는데 모히또에서 몰디브연장 네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거는 그 이병헌 씨가 현장에서 애드립이었죠 원래는 몰디브 가서 모히또나 한 잔 하자 한 잔 해야지라는 건데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저는 현장에서 하나도 안 웃겼어요 그게 그래요? 그게 그렇게 웃기고 사람들한테 빵 뜰 줄 몰랐죠 근데 나중에 편집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넣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좀 약간 이상했어요 저게 웃긴가? 저게 재밌나? 근데 그게 이제 내부자들의 어떤 영화를 대변하는 명대사가 됐죠 사실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노렸던 대사는 따로 있었는데 그건 안 뜨고 다른 대사는 뭐죠? 뭐였어요? 저는 그 그 반상구가 그 조국 일부의 조국 일부의 그 거기에 편집 저기 뭐야 그 그 편집부죠? 아 저기 백준수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복수를 하잖아요 네 이병헌씨가 팔을 자르죠 도끼로 팔을 자르죠 그래서 그 대사죠 오른손이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오른손에 앉으면 왼손으로 쓴다 나는 그 대사가 제가 노렸던 대사인데 그거는 뭐 전혀 뜨지도 않고 그러세요? 그때 김성훈 기자 평 어떻게 썼어요? 그렇게 궁금하다는 8137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제 평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내부자들을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감독님하고 주디가 때로는 영화가 현실을 뛰어넘는 넘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 정말 현실의 영화가 현실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모이뜨에서 몰디브 한잔 이거는 전국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다 그 얘기합니다 당시에 영화 기자들이나 비평가들의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평가들은 아무렇게나잖아요 왜냐면 그게 제가 비평가들이나 영화 기자들한테 안 좋은 평을 받은 물론 좋게 주신 분들도 계시죠 안 좋은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가 너무 자극적이다 근데 저는 세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요 세야지 이거는 되게 극장에서 쉽게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튼 이병헌과 조승우 조승우 조승우가 연기한 모이또에서 몰디브 한잔 그 자리가 스트레이트라고 mbc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김은성 배우님께서 함께했던 그 로고도 거기서 찍었어요 내부자들 찍었던 마포의 옥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은 기억 잘 안 나나 봐 안 나요 정말로 진짜로 그거를 의도해서 거기서 그리고 저한테는 고영태씨가 국정농단의 한 주역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고영태씨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형님 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자고 나 모이또에서 몰디브 한잔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따뜻한 나라도 얘기하고 근데 자기가 감옥 가서 그 영화가 계속 머릿속에 내려있더래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대 옛날에는 빠삐용이었는데 언제부터는 내부자들로 됐어요 영화 속에서 조국일보 논설주간이나 조국일보에서 계속 청와대를 노려보잖아요 거기에 조선일보인가요 아니에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그 비유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딥니까 거긴 동아일보에서 찍었죠 동아일보에서요 동아일보에서 그거 찍으라고 하던가요 찍으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시나리오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을 텐데요 그래요 조선일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에서는 아닐 텐데 친구들 있네 또 남사일부장들의 원작이 동아일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내부자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이병헌 씨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은하 본비 그 본비는 감독님이 좋아해서 시나리오 때부터 제가 넣었죠 그렇죠 명작이요 명작입니다 이은하의 본비 근데 제가 제가 엊그제 본비를 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감독님 본비를 들을까요 아니면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를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들으시죠 네 우민호 감독님의 선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입니다 배드가이 배드가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민호 감독이 배드가이 이건 아니고요 배드가이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었습니다 마야광도 그렇고요 네 남산의 부장들도 그래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남산의 부장들로 쑥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삼이오님도 이런 얘기했네요 우 감독님 맨날 나쁜 놈들 영화만 찍으시고 선곡한 노래도 배드가이시네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아 그리고 버스 모는 도은이처님이 감독님 기억 안 난다고 짜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 기자님하고 아 그렇지 않고요 솔직히 얘기하고 계세요 솔직한 건 말이에요 되도록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스튜디오에 오셨다면서요 뉴스공장에 한 번 오셨다면서요 남산의 부장들 개봉 말기쯤에 왔죠 개봉 말기에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다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왔는데요 기생충 얘기만 하다가 왔어요 왔어요? 딱 왔는데 그날 전날에 전날에 아카데미 작품상 사과랑 수상하면서 남산의 부장들 얘기는 못하시고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봉준호 감독하고 친하냐 계속 그런 것만 물어봤죠 연락처 아시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그래서 한 15분만 하기로 했는데 끝까지 잡아놓더라고요 끝까지 잡아놓고 계속 봉준호 그 얘기만 물어봐요 그것만 물어봐요 아 진짜 이게 예술인을 지금 대하는 태도가 김어준은 아주 불량합니다 김어준 보고 놀란 마음 오늘 저희 주 기자님 보고 힐링 받으려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아니 김성훈 기자 사실 김어준 총수가 우리 우민호 감독 홍보해다 뭐지 뭐지 섭외해달라고 했을 때 가면 김 총수가 딴 것만 시킨다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셨어야지 직접 섭외해 주셨다며 아 근데 설마 이제 그 전날 상을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래도 김 총수가 그래도 몇 가지 얘기해 줄 줄 알았죠 정도는 지킬 줄 알았죠 정도라니요 그냥 정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근데 그 얘기 하시죠 남산의 부장들이 쭉 올라가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어마어마한 뉴스 생산 저희가 함세웅 신부님하고 저하고 사실 김재규 기념사업을 몇십 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사를 지낸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얘기를 저희가 마년밤 중에서도 남산의 부장들 때문에 그 김재규 편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호응이었어요 근데 흥행 가도를 가다가 코로나를 맞으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주말 내내 매진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막 이제 시작을 하면서 확진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그 연휴 마지막 날부터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80만씩 들다가 그게 이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뭐 그래도 폭발적이 엄청난 흥행 아닌가요 관계 근데 관계 수수로는 그 정도는 많이 본 건데 저희 이제 버젤식이 세다 보니까는 겨우 이제 본전 아 그래요 벌었다 잃었다 그래도 본전은 했어요 본전은 한 거고 대단하시네요 지금 뭐 투자사에서는 한 200만 빠진 거로 보고 있죠 아 그것 때문에 더 더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중독자님 총수가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약강 망했다고 엄청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보고 극장 갔어요 이분은 따뜻하고 마약강 망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망했는데 자기가 보태줬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 우미로 감독이 출연했던 뉴스공장에서 저도 LA에서 전화연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연결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 뉴스공장을 보고 있었는데 마약강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약강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괜히 소개시켜줬다 그렇지 그 생각을 했어요 역시 따뜻한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해 저도 누구 안 소개해요 근데 마약강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그럼 김어준이 하죠 괜찮았어요 괜찮았다는 네 뭐 저기 뭐 크게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고 은민호 감독님 따뜻하신 분이네 근데 그 김어준 총수 그분이 마약강을 되게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가 왜 안 됐냐 아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남산의 부장들 얘기하러 나왔는데 전작 얘기를 왜냐면 남산의 부장들을 안 보셔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아니요 원래 안 봐요 김어준 총수가 개봉 영화 다 안 봐요 자기 영화 아니면 안 봐요 그 인간 아유 난 진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약강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OST 김정미가 부른 바람 어떻습니까 좋죠 이건 들을까요 아 좋죠 네 김정미입니다 바람 김정미의 바람이었습니다 아 이 띠리네 띠리 띠리 있죠 네 그래서 썼습니다 그렇죠 아 언제 써야겠다 이거 마음 먹은지가 좀 오래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중현 신중현 씨가 작곡 작사 작곡을 하고 기타가 예술이죠 네 띠리 있어가지고 썼는데 내부자들의 봄빛처럼 뜰 줄 알았는데 영화가 안 되니까 봄빛은 멋있었어요 황병국 감독님이 보셨으면 좀 화났을 것 같아요 황병국 감독님은 내부자들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좋죠 명연기를 보여주셔서 명연기죠 저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영화 보는 분들 많습니다 영화 극장가 못 가고 감독님 그리고 기자님 요새 보면 좋은 영화 인생 영화들 한 편씩 조금 한두 편씩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사실 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질문 사실은 작가님한테 하루 전에 받아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영화를 좀 안 봐요 제가 일부러 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요새 일부러 또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영화에서 조금 빠져나가려고 영화를 좀 안 보는 편이라서 그리고 과거에 봤던 영화는 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해요 제 영화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라서 신기하시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버전에 이게 새로운 버전에 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감독님 영화에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책을 좀 추천드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실링 받고 있고 유로받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박강리 작가님의 토지 토지는요 20권인데다가 걸작이죠 길상이 나와서 길상이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아씨 또 흥무하고 뭐 거기 대화소설 정말 근데 작가의 필력 힘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쭉쭉 치고 나와요 그리고 일권만 잘 견디시면 워낙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 일권만 견디시면 그냥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감독님 5권에서 6권에서 계속 고비가 와요 그걸 좀 넘기시면 돼요 지금 몇 권째 몇 권째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7권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 그리고 그게 유로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사람에 대해 그 인물들에 대한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애정과 연맹이 상당하잖아요 월선이 갑자기 나 미치겠네 그런 마음인 거죠 월선이 아우 어떻게 해요 근데 감독님 근데 토지 남친 인물 관계도 그리면서 옆에다 붙여놓고 머릿속에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좋은 책임은 분명합니다만 대화소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백산맥에 비해서도 태백산맥은 중간중간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소화를 어떻게 하나 뭐 염산군은 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토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토지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인물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인물들 하나하나에 정이 가자 지금 저기 뒤재진께서도 월선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에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길상이 길상이 그리고 서희 다 마음이 가는 거죠 이렇게 혹시 토지를 영화로 만드실 생각은 아 그건 영화를 못 만드죠 드라마로 근데 만약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은 정말 영광이겠죠 우민호 감독님 이명박 영화 만드셔야죠 이명박 주어진 저한테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이요 그러면 이명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역사적인 인물인데 나 나 참 여기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아니 이명박이 부족합니까 제가 부족합니까 아니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기준이 못 묻힌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 아니 이명박을 조커처럼 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장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독님은 주디에게 최적화된 게스트라고 주디 맘대로 전혀 안 된다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질문이 안 통하고 청문회가 안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토지를 추천하셨습니다 이 토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읽겠습니다 김성훈 기자님 어떤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극장에 갈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공개된 어떤 거 킹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잖아요 영화 아니고 네 영화가 아닌데 좀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국하고 굉장히 만물리는 지점들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좀비 싫어하거든요 아 그 좀비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창희라는 주인공 주지윤 씨가 연기한 이창희라는 이제 세자가 주지윤은 괜찮지만 그렇죠 그 어쨌든 진정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가지고 지금 총선 직후에 대한민국 사회하고도 꽤 겹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도 좀 추천해주세요 아 영화 좀비 인물은 신호 김성훈 기자 얼른 내놔 아 지금 이제 극장 가서 극장에도 개봉 영화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극장 개봉한 영화들이 몇 편 있거든요 극장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감독님은 지금 극장 안 간다잖아 지금 요새는 안 본다고 그 사회적 그건 평소에 잘 안 가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아 이거 강적이 나오셨어 이거 나의 질문이지 아이고 이거 이거 잘 안 통하네 근데 영화계가 조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우리 우감독님도 맞으셨고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 3월 달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개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다고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죠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어요 더보기님 감독님이 자 우민호 감독님이 토지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물어볼게요 자 몇 가지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댓글 질문 이렇게 주셨어요 김성훈 기자님이 좀 읽어주세요 일단 형님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전두환 득템 제주는 제규가 도는 도원이가 그렇죠 봄이 오면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그놈이 그놈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큰 액을 그었다고 봅니다 사랑채님 꽤 매끈하게 만든 영화 네 그렇죠 다북숙님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천만 찍었을 아까운 영화 저는요 이 영화적 영화적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이 재미와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김재규라는 인물을 입 밖에 내는 게 우리 정치사회 우리 현대사회 금기였어요 금기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뭐 그때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사항을 박정희 신화 그리고 박정희를 꿰뚫는 우리나라에서 십일육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금기였다니까 그 김재규를 스타 배우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못 만들었겠죠 나 문민호 찬양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갑자기 진짜 오늘 솔직하게 나오신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 안 하니까 생각이 많이 안 할수록 되게 용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주 기자님처럼 생각이 많았으면 이게 정치사에서 금기였고 이런 생각들 많이 했으면 아마 두려움이 생겼을 테고 쉽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잘 안 하니까 그냥 이거 왜 다른 사람들 안 했지? 물론 인상수 감독님 한 번 하셨죠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그걸 했을 때 영화는 또 현실이고 상업과 돈과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영화사들 이런 데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김재규가 주인공이라네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병헌이라고 이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병헌 배우한테 김재규 해주세요 봤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아무 말도 없던데요 아무 말도 없어요 시나리오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나리오 보여줬죠 시나리오 재밌다고 네 화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병헌 배우께서도 크게 막 재지 않은 스타일이시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좋으면 선뜻하죠 안 할 작품이 못 할 작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다 참 이거 아닌데 그래서 원래 정한 프레임이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담하게 네 맨 처음에 책 보여달라고 그래서 책 보여줬고 책 보여줬으니 책 재밌게 나왔다고 하자고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물론 부담감은 있었겠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어떤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치우치지 않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당시 그 인물들 그 사건에 휩쓸렸던 그 인물들의 어떤 내면과 감정이 좀 충실을 많이 많이 좀 포커싱을 하고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머리를 비우자 한번 일이 끝나면 머리를 비우고 마음도 비우자 이거 좀 저한테는 좀 무겁게 와닿습니다 많이들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머리를 비우고 싶은데 매주 마감 때문에 머리를 못 비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죠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그거는 한 석 달 정도요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 그러면 영화 생각도 안 하고 영화 관련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작을 다 비우고 나서 이제 또 담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다시 다시 머리를 굴리고 네 굴리고 뭘 찍어야 하지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선택한 영화인은 우민호 감독님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터뷰였어요 재미있는 저한테도 저한테도 색다르게 올해의 기억에 남을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후까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한테 놀란 가슴 주진으로 힐링이 좀 되셨나요 힐링 완전히 받고 갑니다 명언을 하나 남기고 가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민호 감독과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깎아 학생erving 안상 ו 여기 요 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